왕초보의 영어 오늘은 웬스데이네요. 수요일에는 쇼핑 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문장 준비하셨나요? 오늘은요. 뭔가를 사러 왔는데 아주 특정한 물건입니다. 바로 남자 향수를 사러 왔어요. 여자 향수도 아니고 남자 향수요. 남자 향수. 이게 선물일 수도 있고 사실 나중에 자기가 직접 남자 향수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늘 이거를 좀 하려면 단어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저 그 단어 알고 있는데요. Let's see. 오늘은 정말 편할 것 같은데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미션인지 공개해볼까요? 그럴까요? 미션 공개. 미션 1. 이게 많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미션 2. 향이 너무 강하진 않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조금 겁먹었어요. 그죠? 향이 나올 줄 몰랐네요. 그러죠. 그리고 문장이 은근 긴 느낌이었어요. 일단 한국어 문장은 적어도. 저는 참 하루로 또 편할 날이었군요. 제가 혹시 부탁했다가 여자 향수를 사다 주실 수도 있잖아요. 잘못 사다 주실 수 있죠.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도전해보는 거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틀려도 고고. 어서 오세요. 저 지금 아는 언니가 하는 향수 가게에 놀러 갔다가 잠깐 가게 봐주는 중이에요. 몇몇 손님이 왔다 가고 숨 좀 돌리려는데 어? 아, 외국인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이. Hi there. Hi. Hello. I'm looking for a cologne. Cologne? Kindle? Yeah, it smells nice. Like a cologne. Perfume? Perfume! Yeah, yeah, yeah. I'm looking for that. Yes, yes, yes. Okay. 이게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향수는... I only speak English. Sorry. Yes, sir. Yes, sir. This perfume. Yeah. Very... men like this perfume very much. Oh, men like it? I'm a man. Yes, sir. Yes, sir. And this 향도 강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Smell no strong. Smell no strong. Smell no strong. Can I... Wow, I want one. I want one. You? Me. 어떻게 손님 맞이 잘하셨나요? 저분 뭘 찾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대놓고 뭔가 원하는 걸 확 들었는데 뭘 찾는지 모르겠다니. 상상해본 건 있어요. 뭘 찾는 것 같다? 이렇게 와서 대충 알기는 알았는데 엉뚱한 거 찾고 계신 거 저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저분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한번 봐야겠어요. 제 생각에는 똑바로 한 거 같긴 했거든요. 빨리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자, 그러면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네, 오늘 문장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월링을 드리기를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될지 좀 궁금하죠. 아마 당연히 이 단어 이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상 점수 이런 건 뭐죠? 오늘 예상 점수 한 20점. 20점? 그럼 저번이랑 합쳐서 100점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Let's go ahead. 그러면 일단은 손님을 한번 맞이해 볼게요. 손님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지금 정말 이해가 안 가.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이 뒤에 글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저희 왕초보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렇죠. 단어 하나가 놓쳐지면 갑자기 패닉하게 되죠. 그렇죠? 향수를 찾고 있대요. I am. 저는요. 네.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Yes. what. 어. 뭐를. 향수를. 향수. 그럼 I am이 있는데 요도 되겠네요. 찾고 있는데요. 네. 요까지요. 그렇죠. 말투가 그냥 조금. 향수가 없어요. 향수. 자. 여러분 써주세요. 동시에. U냐 이냐. 이 문제도 참 힘듭니다. 그곳이 문제예요. 여기서 멈추느냐. 나느냐. 선생님. 하나 더 써도 돼요? Well. You may. 하나 더 쓴다고 하면 무조건 이더라고요. 자. perfume. 예스. 예스. 한 개밖에 몰라요. 한 개밖에 모르나요. 오케이. 자. 그래도 스펠링을 한번 보면. P-E-R-F-U-M-E. Looks good. 예스. 알아요. 자. 여러분 정답 비교해 주시고요. 자. 방금 요 스펠링 기억하고 계세요. 이 단어도 기억하시고요. perfume. 틀렸구나. Why are you scared? 틀렸구나. No. No. Don't be. I'm looking for a perfume. 정답 보면. What is it?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선생님이 M하고 G도 바뀐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 자. 콜로그네. 콜로그네. 뭐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향수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저 단어 맞는 것 같은데. Let me show you something. 이 향수라고 하는. 일단은 이게 향수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두시고 제가 차이는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 향수라고 하는 거는 강세를 제대로 줘야 됩니다. 얘를 만약에 Colin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뭐 모마넥 기관, 내장 기관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장 이런 거. 그래서 두 번째 O의 강세를 하나 찍어주세요. 여기요? 예스. 좀 이상하지만 이런 느낌. 콜로운. G를 발음하지 마세요. G를 발음하지 말고. 말고. 한번 해보세요. 콜론. 한 번만 더. 콜론. beautiful job. 콜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향수예요. 예. 근데 아까 전에 김인희 씨가 뭐라고 쓰셨죠? Perfume. Perfume. 예스.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하나는 콜론, 하나는 Perfume이 되겠습니다. 둘 다 향수라는 뜻이 맞고요. 원래 어떻게 보면 Perfume이라고 하는 게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이래요. 원래 이제 향수 관련해서 아마 관심이 있으시면 있는 분들은 원래 Perfume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토일렛 뭐 이렇게 써있는 토일렛에 약간 뭐 이렇게 써있는 거. 사실 이거냐 이거냐 뭐 다른 종류냐를 구분하는 것은 뭐 이제 알코올의 함유량 이런 걸로 이제 따진대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만 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얘기를 보통 할 때 그런 이제 정확하게 알코올 퍼센티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언어에서 쓸 때는 보통 이건 남자 향수. 보통 이것은 여자 향수 혹은 전체적인 향수 얘기할 때 이게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은 여자 향수 플러스 포괄. 예스. 근데 보통 여자분들한테 쓰는 거 Perfume이라고 많이 합니다. 여자 향수. 예스. 그리고 이거는 남자들이 쓰는 거 보통 Cologne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You understand? 예스. again 그런 향수 쪽에 산업에서 뭐가 얼만큼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그걸 떠나서 보통 대화 형식에서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understood? right. 그래서 이제는 이 차이를 알았고 오늘은 이제 남자 향수를 찾는다는 가정에 있었으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Perfume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향수라고 그냥 했기 때문에요. 네. understand? 자 그리고요 지금 look for 이라고 되는 게 what does that mean?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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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여기 약간 시제 어떻게 됐죠 지금? looking for. 그래서. 현재 진행형. 예스. 저번에 우리 했었었죠. 한참 찾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so 우리가 look for 이라고 하는 것은 find랑은 다르게 찾아내다가 아니라 찾는 과정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ook for something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진행형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나 뭘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두 문장 입영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 나는 내 지갑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현재요. 진행으로. I am looking for. looking for. 못 찾는다 그랬죠? 나의 지갑. W로 시작하는 거. My wallet. My wallet.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wallet. 예스. How about this one? 이번에는 우리는 찾고 있어요. 뭔가를. 우리는 뭔가를 찾고 있어요. We are. We are. Looking for. Looking for. There you go.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You know? Okay. So 우리 지금 look for 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비동사 ing까지 넣어서 찾고 있다. 아 예. 네. Beautiful. 자 이거 같이 한번 문장 두 개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wallet. I am looking for my wallet.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자 그리고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I'm looking for a cologne. I'm looking for a cologne. There you go. All right. So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미션이죠.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네. 네.